플렉스파인 보조기 연구소 플렉스파인 보조기 연구소는 사용자 입장을 중시하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사용자들에게 쉽고 편한 보조기를 제공하며 활기찬 재활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플렉스파인은 척추를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 체형에 맞도록 설계된 보조기로 척추의 휘어진 부분을 눌러주는 효과를 지닙니다. 플렉스파인은 한쪽에는 상체를 고정할 수 있는 유연한 플라스틱 프레임을 다른 한쪽에는 상체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집약적인 밴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탄력밴드의 방향성을 고려한 플렉스파인의 3D 모델링 방식은 환자 개개인의 다양한 체형에 더 적합한 보조기를 제작합니다.